이번에는 같은 학교 출신이고요 초수로 학부생인 상태에서 합격하신 안재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충북 지역으로 응시를 해서 초수로 합격을 한 원평중학교 발령받게 된 안재찬이라고 합니다 일단 앞에 선배님께서 다행히 제가 준비하지 못했던 챙기지 못한 객관적인 여러 정보들에 대해서 전달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시험에 임했는지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되게 제가 힘들게 공부를 했어서 후회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다면 작년으로 돌아갔으면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좀 초점을 둬서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저는 1월부터 11월까지 간단하게 이러이러한 순서로 공부를 했다를 말씀드리고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주황색 빨간색 색칠된 글씨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하면서 아 진짜 너무 후회된다 나 다시 하면 이렇게 절대 안 할 거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표시를 해봤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Q&A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4시 반에 퇴근을 하고 청주에서 정말 1분도 안 쉬고 택시를 타고 KTX를 타고 오늘하고 준비도 정말 좀 많이 못했고 그래서 되게 횡설수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더 알고 싶으신 정보가 있으시면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Q&A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인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성격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다르실 거고 그래서 들으시면서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건 한번 해보시고 지금 이제 2월이잖아요 한번 시도해 보시고 어쩌건 좀 아닐 것 같은데 하면 그냥 뭐 이렇게 듣는 척하면서 한기로 흘리셔도 되고 이렇게 가져갈 건 가져가고 버릴 건 버리고 과감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에 휘둘리지 말고 제가 이렇게 했다 해서 이 말이 맞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그거를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1차를 90점으로 꽤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전공은 70점을 맞았고 교육학 20점을 맞게 되었고 2차 점수를 통해서 이렇게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내년에 이 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선배들에게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 공부 몇 시간 했냐 하루에 그래서 제가 열품타라는 앱을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통해서 제 공부 시간을 측정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이게 절대 순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게 절대 순 공부 시간이 아니라 제가 책상에 앉아서 그냥 노력했던 시간들을 잰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10시간을 측정이 됐다면 10시간 중에 진짜 과장 안 하고 4시간? 공부 안 될 때는 5, 6시간을 다른 생각한 거나 멍때릴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이랬고 근데 이제 보통 주변에서 하시는 몇몇 분들의 조언을 들어보면 공부가 안 될 때 좀 내가 하고 싶은 취미를 즐기면서 좀 머리를 식혀라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스트레스를 풀고 다시 집중할 때 빡 하고 근데 저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냥 1시간에 50분을 집중을 못하더라도 10분이라도 더 가져가는 게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치지 않을 일단 자신이 있었고 이 장기 레이스에서 지치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저와 같은 생각이시면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아니다 나는 할 때 하고 좀 쉴 땐 쉬어야 되는 스타일이다 생각하시면은 자기만의 쉬는 시간, 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활용해서 잘 자기만의 이렇게 스케줄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는 1, 2월 달에는 저는 교육학은 1, 2월 강의만 듣고 3월부터 그 나머지 강의는 안 듣다가 9월, 11월 이렇게 1, 2월, 9월, 11월 강의를 들었는데 그래서 1, 2월 강의를 들을 때는 보통 전공 80, 교육학 20이니까 8대2로 공부해라 이런 얘기 들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도저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교육학 강의도 하루에 짜라락 올라오고 이제 피종이 교수님 강의도 하루에 올라오니까 거의 진짜 5대5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5대5로 가져가서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거 전공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결국은 전공으로 결정되는 시험인데 너무 내가 전공에 소홀하지 않는가 했는데 이거는 다시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교육학은 아예 처음 공부하는 시기였고 전공은 제가 3학년 때부터 피종이 교수님과 또 다른 강사 선생님의 강의를 몇 개밖에 들었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초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공부를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3월 4월 그리고 가을만 갈수록 교육학은 줄이고 전공을 늘리면서 공부를 했었고 기상시간은 저는 정말 거의 전날에 술을 밤새서 행사가 있어서 축제 같은 날이 있어서 술을 전날에 엄청 많이 마셨다는 날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시간을 지켰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교육학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월 강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 진도에 맞게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의 스타일이 보통 피종이 교수님도 그렇지만 저는 인강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강의가 이렇게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를 나눠서 안 듣고 올라온 날에 다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5개의 강의가 올라온다 하면 수요일 날 한 번에 5개의 강의를 다 듣고 하루 쉴 때 목요일 때 그 수요일 날 들었던 강의를 복습하고 그럼 금요일 날 또 강의가 올라오면 금요일 강의를 모두 듣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들었던 강의를 복습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남은 날은 이 두 날에 올라왔던 강의들을 다시 복습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공부를 1, 2월 달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 4월부터는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강사 선생님의 그게 밝혀질까봐 어떤 제가 들었던 선생님은 한 줄 글쓰기와 비슷한 형식의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학 논술 문제는 굉장히 긴 형태지만 짧게 한 줄로 문제가 나와 있으면 그거에 대해 교육학 답안을 내는 것처럼 짧게 이렇게 작성을 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위주로 하면서 과목마다 공부를 했었고 이제 타강사의 스터디를 제가 들었던 강사 2명 그리고 타강사 2명 이렇게 4명에서 했었는데 이제 타강사가 강조했다는 것을 서로 공유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다시 돌아가면 진짜 절대 이렇게 안 할 것 같은 게 교육학은 그냥 들으시는 강사분 한 분을 듣고 가셔도 크게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작년도 기출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거의 모든 강사 선생님들께서 강조를 하셨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나왔고 그냥 모의고사만 공유하는 형식으로 준비를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진도가 다르잖아요 어떤 강사는 A부터 C과목 순서로 나가고 어떤 강사는 C, B, A 순서로 나가고 그러면 이 진도가 다른데 이거를 가져가려다 보니까 정말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터디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교육학은 그냥 자기가 듣는 강사 믿고 쭉 가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 6월 달은 이제 형성평가가 있는데 그 형성평가 문제 푸는 거는 이제 타강사 것도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했고 7월부터 이제 회독을 시작하였고 이제 모의고사 시즌에 들어서는 모의고사는 하루에 1일 1 모의고사를 쳤어요 거의 몇 개의 모의고사를 쳤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 교육학은 되게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모의고사 보시면은 60분 내에 이거 다 절대 못 쓰실 수도 있어요 저 처음에 시험 봤을 때 1시간 20분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보면 볼수록 시간도 단축되고 나만의 틀이 생겨요 보통 서론 본론 결론에서 서론과 결론은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항상 똑같게 쓰게 돼요 결국에는 나중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내가 듣는 강사 모의고사 그리고 한두 명 정도의 모의고사를 이렇게 공유를 해서 여러 개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육학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전공은 이제 피종이 교수님 강의가 1월부터 7월 조금 넘어서까지 개념 강의가 진행이 됐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인터넷 강의로 들어서 수요일 금요일에 강의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일 금요일에는 풀로 그 강의를 다 듣고 목요일 토요일 그 사이 기간에는 전날에 들었던 강의를 복습을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7월까지는 일요일을 휴식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은 쉬고 그리고 월화에는 다시 수금에 들었던 강의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저랑 같은 학교 동기들이 피종이 교수님 수강생 간에 같이 4명에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8, 9월에는 영역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저는 이제 과목별 회독을 시작했습니다 과목별 회독은 뭐냐면 이번 주에 운동역학 영역별 모의고사가 시작된다 그러면 저는 역학만 봤어요 그 주 동안 근데 다른 선배님들은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시험은 다 섞어서 나오는데 너가 이 시험 하나 잘 보려고 일주일 동안 역학만 준비하면 의미가 있겠냐라는 조언을 주신 선배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것도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8, 9월은 영역별 모의고사 진행했고 회독을 시작했고 이때 저는 스터디 멤버를 교체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피종이 교수님을 듣는 친구들끼리만 했었는데 타 강사 A분과 B분 듣는 한 명씩과 저는 피종이 교수님을 3명에서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9월 11일부터는 실전 모의고사 이때는 저는 현강에 와서 진행을 했고 이때부터는 전체 회독을 시작했습니다 모의고사 때는 가장 제가 좋았던 게 상호작용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말씀드리겠지만 피종이 교수님의 가장 큰 장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수강생과의 상호작용이에요 내가 모르는 거 오늘 집 가기 전에 다 해결하고 갈 수 있어요 궁금한 거 여쭤보면 그거 이상으로 훨씬 더 설명을 잘 해주시는 거 다들 이미 겪으셔서 알겠지만 상호작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모의고사가 끝나고 해설 강의까지 끝나면 5시에서 6시 사이에 끝나게 되는데 그 사이 간격을 두고 그 후에 한 7, 8시부터 이제 집단별 Q&A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근데 그 사이 기간 동안 교수님 저녁 식사 저희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냥 계속 질문만 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도 못 가지시고 저희 때문에 그냥 계속 여기만 서 계셔서 있었는데 그래도 좀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일단 모르니까 이거는 해결하고 가야 된다 나 왜냐면 KTX 값 내고 왔는데 모르는 거는 해결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좀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최대한 많이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부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6월은 초반에 구조화를 좀 많이 활용했어요 이거는 제가 활용했던 앱인데 혹시 궁금하시면 이따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구조화를 활용한 건 되게 좋았는데 여기 보시면 너무 세부적인 내용까지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실 분들은 이거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보시면 여기 플러스 몇 개가 있죠 이게 또 누르면은 또 이렇게 켜 여기 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그거를 PPT 막 보면은 세부적인 개념적인 내용까지 다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조화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조화는 한눈에 보기 쉽게 빠르게 내 머릿속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려고 만드는 건데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적어버리니까 그냥 만드는 시간은 만드는 시간대로 엄청 들면서 또 외워지지도 않아요 세부적인 내용 다 못 외우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조화를 가져가실 거면 제 방법을 세부적인 내용까지 욕심 가지지 마시고 이렇게 대단원 그리고 중단원 소단원 정도까지만 아니면은 조금 더 욕심내면은 간단한 키워드 키워드 중심으로만 몇 가지 이렇게 적어서 구조화를 가져가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유기간 최대한 활용이라고 적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달에 저는 공부를 시작을 해서 한 번 들었던 과목은 또 들으면은 좀 쉽게 느껴져요 쉽게 느껴지기보다는 좀 그래도 접근하기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 체육경론을 들었으면은 체육경론 수업을 할 때는 좀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그럼 이럴 때 여유가 있을 때 월화에 전 과목 들었던 거를 복습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전에 들었던 과목도 까먹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여유가 있을 때는 영역별 묘의구사를 정년도 거를 좀 미리 구해가지고 미리 좀 풀어봤어요 진짜 점수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절대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한 번 풀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 이런 한 번 풀어보면서 그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런 문제는 맞출 수 있겠구나라는 걸 풀면은 제가 굳이 이렇게 말 안 해도 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여유가 되신다면 지금 안 되신다면 절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은 구해가지고 한 번씩 풀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종이 교수님을 듣는 4명에서 스터디를 통해서 강제 복습을 진행했는데 전주에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각각 분야를 나누고 그 분야 안에서 문제를 한 문제에서 열 문제 좀 많으면 열다섯 문제 이렇게 한 명씩 냈어요 그럼 그것만 해도 문제가 한 60문제에서 80문제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쉽게 풀 수 있게 해서 뭐 세부적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저번주에 배웠던 거 우리 까먹지 말자라는 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고 또 틀리면은 이게 되게 기분도 나쁘고 틀리면 기억이 잘 남아요 그래서 그 효과도 되게 컸던 것 같아서 혹시 스터디를 활용하실 것 같으면 이 기간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역학 주에는 역학만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저는 22년 대비 재작년에 비종이 교수님이 역학 영역별 모의고사를 내셨던 걸 선배한테 구해가지고 그 역학 시험 전날에 풀었어요 그거를 풀고 올해 나오는 걸 푸니까 조금씩 겹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의미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냥 매 시험 이렇게 한 과목 한 과목에 최선을 다하면 결국 임용도 잘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점수가 이때 영역볼 때도 잘 나왔고 스스로 좀 의심도 했어요 이거 전년도 거 봤던 건데 그리고 매주 이것만 봤으니까 당연히 잘 나오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들 때도 일부러 그냥 매주 한 주 한 주 시험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결국 임용도 잘 보겠네 라는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이거 좋을 것 같다 하면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저는 오답노트를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태블릿 PC를 통해서 저는 공부를 했는데 피종이 교수님께서 이제 PPT로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운받아서 그 PPT 모의고사가 있으면 모의고사 틀린 부분을 캡쳐를 해서 그 PPT에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좀 단권화를 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사회학을 했다면 스포츠 사회학 개념 강의 PPT가 있고 제가 영역별 모의고사를 푼 게 있다면 오답을 틀린 거를 캡쳐를 해가지고 잘라서 그 개념 강의 PPT에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서 개념 강의 PPT만 나중에 회독을 해도 모의고사 때 틀렸던 거나 영역별 실전 모의고사 틀렸던 거를 모두 한 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단권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또 단권화를 시작했는데 저는 노트로 단권화를 했어요 근데 빨간 글씨로 적은 게 뭐냐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단권화를 시작하면서 제게 시간에 쫓겼던 것 같아요 이때는 다들 느끼시겠지만 되게 시간이 없다고 느껴요 그래서 단권화를 적으면서도 하면서도 심지어 집중도 못하면서 아 이거 시간 낭비인데 이거 내가 나중에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단권화를 어떻게 했는지 만약에 단권화를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개념 강의 때부터 일찍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월, 11월은 이때부터 이제 회독을 시작했고 저는 평균 한 9일, 8일당 1회독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크게 하면 전공 7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8일당 7과목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시작이라고 적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맨날 매주 볼 거예요 보실 거예요 회독을 하시면 근데 매주 봤던 내용인데 매번 까먹어요 까먹는 건 매번 까먹고 근데 똑같은 거는 또 넘길 수 없잖아요 똑같은 것도 봐야 되잖아요 기억나는 것도 그래서 되게 지겹고 정말 힘든데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 2회 모의고사를 진행했는데 피종이 교수님의 모의고사 하나 그리고 타 강사의 모의고사 여러 강사들의 모의고사를 한 번씩 이렇게 돌려서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블릿 PC를 통해서 오답 노트를 진행했고 스터디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거나 노트를 지속적으로 활용했는데 그 아까 제가 7,8월에 단거나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노트 오른쪽 편에는 원래 피종이 교수님의 내용을 적고 새로 들어오는 내용이나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내용을 왼쪽 편에 적었는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암기노트를 활용했습니다 암기노트는 되게 쪼만한 손바닥만한 수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정말 매일 보는데도 이상하게 안 외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시면은 경험하시겠지만 다른 건 다 외우겠는데 되게 뭐 외우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외워지는 것도 있고 또 틀렸거나 아니면 스터디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을 이렇게 쪼만한 수첩에다가 적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정말 밥을 먹으러 가면서도 보고 대중교통 이때 실기 준비는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기 준비를 만약에 한다면 버스 안에서도 보고 자러 가는 방에 자러 가는 길에서도 보고 이렇게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출 분석을 저는 늦게 시작했어요 피종이 교수님이 1월부터 7월 개념 강의 때 기출 분석을 해주시잖아요 지금도 해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기출 분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강의 때 들었으니까 근데 다들 하는 걸 보고 기출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늦게 시작했는데 기출 분석 정말 꼭 하셔야 합니다 90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임용 문제들을 이렇게 분철할 수 있잖아요 그 맡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뽑으시고선 문제를 풀고 뭐 과목별로 하시든 연도별로 하시든 해가지고 좀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문에 나왔던 문장이 그대로 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게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기출 분석은 꼭 일찍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단권화 했던 거하고 그 암기 노트인데 좀 되게 지저분하게 했거든요 오른쪽에는 피종이 교수님의 수업을 토대로 단권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때는 대제목 중제목 그리고 핵심 키워드만 이렇게 왜냐하면 이때쯤 되면은 사실 이것만 보면 이 내용은 알 수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는 시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었고 제가 스터디 다른 강사 듣는 사람들과 했고 그리고 모의고사 틀렸던 거를 이 왼쪽 편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는 좀 새로운 내용들 지금까지 못 봤던 내용들 해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많이 여러 가지를 가져가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암기 노트에서 여기 스포츠 세방화 보이시죠 세방화 기출 23년도 제가 봤을 때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도사에 나왔던 문제로 알고 있는데 스터디를 통해서 맞추게 된 문제예요 스터디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을 알려줬는데 그런 게 나올까 해서 안 가져가려고 했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야겠다 해서 그 개념들하고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근데 거의 이거 예시 그대로 나왔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되게 쉽게 맞췄었던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좀 새로 알게 된 내용은 잘 안 헤어지니까 그만큼 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좀 너무 두서없게 말한 것 같은데 좀 제가 추천드리는 거를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태블릿 PC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사용 안 하고 붙은 사람도 제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사용하면서 되게 많은 장점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PPT도 여러 PPT를 다운받을 수 있고 다양한 자료들을 한 번에 다운받아서 한 번만 클릭하면 모든 자료들을 다 볼 수 있고 또 확대해서 글씨도 작게 작게 세밀하게 쓸 수 있고 또 사진 같은 것도 첨부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너무 많으니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기노트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를 정말로 저는 마지막 9월부터는 정말 잘 때 밥 먹을 때 빼고는 공부만 했는데 그중에 앉아서 공부할 때 빼고는 암기노트만 봤어요 그래서 되게 하면서도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잘 안 외워진 것들 한 이틀, 삼일만 보면 다 외울 수 있고 그래서 이때 9월, 11월에 저는 암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암기노트 덕분에 이거를 개념 강의 시즌에는 하는 건 너무 이름감이 있고 7, 8월 아니면 늦어도 9월부터는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는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주와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주는 여러분들이 지금 피종이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새로운 정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에 흔들려서 피종이 교수님의 수업을 소홀히 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정말 안 돼요 왜냐하면 스터디를 통해 듣는 거는 핵심 키워드를 위주로만 듣는 거라서 어차피 스터디해서 들어도 이해 잘 못해요 근데 피종이 교수님은 개념 강의를 통해서 차곡차곡 그 개념을 쌓아 올린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무조건 주로 두시되 스터디를 활용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임용의 폭은 사회학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회학, 심리학, 사철학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그 입문편을 조금 초점을 둬서 스터디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번째는 다양한 모의고사 피종이 교수님 외에 타 강사의 한두 명의 모의고사를 풀어봤는데 이것도 주객 전달하고 써 놓은 게 작년 피종이 교수님의 실전 모의고사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1회부터 8회, 9회 보면은 그냥 이번 나온 거랑 거의 다 똑같아요 그냥 이번에 아예 새로운 거 나온 거 말고는 거의 기출의 근거에 나왔고 피종이 교수님 모의고사가 기출의 근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냥 피종이 교수님 모의고사만 풀어도 충분한데 그거에 일단 초점을 두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가져가려면 다른 강사의 모의고사를 한두 개씩 풀어봐서 이런 형식으로도 나올 수 있구나 아니면 이런 것도 강조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거나 지속적 필기 가능은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에는 피종이 교수님 그리고 왼쪽에는 계속적으로 내용을 추가할 수가 있잖아요 한 페이지를 아예 비웠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주에 저는 마지막 임용 26일 날 봤는데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단거나 한 노트만 계속 봤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못해도 6과목은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거나니까 되게 내용이 짧게 짧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다 아는 상태니까 내용 같은 거는 그렇게 빠르게 보면서 좀 불안감을 없앴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활용을 했었고 미리 만드는 거 아까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준비하면서 가장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장감을 위한 노력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 연습처럼 이라는 말을 적었는데 저는 실전 모의고사를 9월에 여기 와서 봤는데 지금 벌써 까먹었는데 아마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모의고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동기들 몇 명하고 새벽 6시 몇 분 기차를 타고 와서 한 2시간에서 1시간 반 일찍 왔어요 여기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일찍 와서 교육학 문제를 먼저 풀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교육학 보고 전공 풀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을 먼저 풀고 쉬는 시간이 40분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쉬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서 맞춰가지고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많아야 10번? 9번이에요 그 임용은 교육청에서 내주는 문제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전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진짜 임용 보기 전에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가장 활용을 했고 그리고 밥도 실제 임용 보시면 드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거의 안 드세요 시간도 40분인데 40분 중에 20분은 자리에 앉고 수험번호 그런 거 다 검사하는 시간이라 실제로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대부분 안 먹고 초코바 같은 걸 먹는데 저는 임용 당일날 먹을 초코바를 매일 9주 동안 항상 똑같은 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심도 안 먹고 시험 다 끝나고 점심 시간을 주셔가지고 해설강의 전에 그때 먹고 그 전까지는 이제 정말 시험 당일날과 모든 환경을 다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을 했고 생활 패턴 철저히 정말 여러분들 1년만 열심히 하시면 다 진짜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힘들겠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이거를 좀 철저히 자신만의 루틴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서 참고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설명을 이렇게 책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원서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원서는 되게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독해보시면 되게 의외로 쉽게 이해가 되는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서 유명한 거 몇 가지 있으니까 그거 구하셔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위주로 초점을 둬서 그 부분만 원서를 따로 읽으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커피 저는 원래 커피를 안 먹다가 마지막 한 7, 8월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는 아니지만 공부 전에 피곤하거나 지치게 될 거예요 7, 8월 되면 그때 이제 커피를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커피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1년 뒤에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 다시 적어봤고요 이제 9월, 11월 되면 새로운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여기서 야 이거 중요하대 하면 거기에 휘둘리게 되고 야 이거 중요하대 하면 또 거기에 휘둘리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9월, 11월은 정말 교수님과 나만 믿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되게 휘둘렸거든요 저는 실제로 교수님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코칭 시간에 교수님께 직접 여쭤봤어요 11월인가 10월 마지막 주쯤에 새로 나온 원서가 있었어요 사회학 원서 그게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교수님께 이거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 좀 더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직접 여쭤본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스터디를 10월까지 했었는데 9월, 11월 되면 다른 강사들이 출제위원 들어가신 거 분석하시면서 이거 갑자기 생뚱맞게 이거 중요하다 라고 하시고 그래요 그 스터디 통해서 얻게 되는데 거기서도 1점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때까지 그냥 공부하신 거면 충분히 이미 그 전에 과정을 잘 버티신 거잖아요 그냥 자기 믿고 가시면 저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이번 강의를 하면서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가져갈 거면 가져가라 이게 아니라 이거는 100% 확신할 수 있는 게 임용은 열심히 안 하면 진짜 무조건 떨어져요 무조건 떨어지고 열심히 해도 심지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험상 주변에 와 쟤는 붙을 것 같다 와 저렇게 하면 무조건 붙겠는데? 하는 사람은 붙어요 대부분 물론 그 사람 중에 떨어진 사람도 몇 명 있지만 안타깝게 진짜 정말 대부분 붙어요 그리고 속으로 아 저렇게 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 쟤는 떨어질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걸 직접 말하진 않겠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 중에 붙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제가 1학년 입학했을 때부터 1, 2, 3, 4 모든 선배들과 제 동기들을 봤을 때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확신하셔도 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면은 누구한테나 합격이라는 게 열린 시험이라고 느꼈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Q&A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학부생 때 교생실습 이럴 때 공부를 어떻게 해주셨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교생실습 기간이 5월이거든요 혼자 다 200이 넘는데 혼자 188이에요 이때는 하루에 공부 4시간, 3시간도 못했고 심지어 강의도 이때는 하루에 다 못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교생실습 나가기 전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전날에 배웠던 거를 구조화한 거 토대로 빠르게 좀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고 교생실습 나가서는 하려고 했지만 못했어요 그냥 학교 가서 시간 있겠지, 한 시간 있겠지 했는데 이건 정말 못했었고 그리고 끝나고선도 이때가 또 졸업실기랑 겹쳤어서 졸업실기를 또 준비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못했었는데 이때는 그래서 일요일 날도 공부를 좀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일요일은 공부를 아예 5% 더 썼는데 이때는 일요일 날도 활용을 했고 그리고 나눠서 이때 한정 나눠서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나눠서 원래는 하루 만에 다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것들을 나눠서 공부를 하려고 했고 좀 구조화에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할 때는 구조화가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구조화는 한 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펼쳐놓으면 그래서 그 구조화를 펼쳐놓고 머릿속으로 아 여기 안에 세부 내용이 뭐였지? 라고 생각하고선 또 다음 거 열어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그냥 했던 거 잊지 않아 까먹지 말자 새로 가져가려는 건 너무 큰 욕심이고 배웠던 것만 까먹지 말자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있으실까요? 네 저 일요일 날 휴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5월, 6월 정도까지 교생실수 빼고 5월, 6월까지는 아예 그냥 하루 종일 늦잠 자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친구들이랑 아니면 여자친구랑 놀러 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아예 비웠었고 한 7월부터는 근데 이렇게 비워버리다가 7월에 일요일 날 공부하려고 하면 진짜 정말 안 돼요 한 3, 4시간 했었는데 그 3, 4시간도 순공부로 따지면 한 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7월, 8월부터는 노력을 했고 9월부터는 그냥 7일 구분 없이 매일 똑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회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실기 준비는 졸업실기를 저희가 5월쯤에 봤었던 것 같은데 6월에 봤었는데 그래서 졸업실기 볼 때까지만 실기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수영을 제가 굉장히 못하는 편이었어서 수영 레슨을 받으러 다녔고 그 외에 제가 원래는 대전 지역을 쓸 생각이었어서 대전에 배드민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 레슨도 받았었고 했다가 7, 8월 이제 영역볼 모의고사 시즌이 들어서부터는 실기를 거의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거의가 아니고 아예 안 했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바로 일주일 정도 쉬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개인차니까 자신이 어디 지역을 쓸지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지역마다 2차의 비중도 다르고 실기의 변별력도 다르고 실기 종목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쓸 지역을 미리 정하고 그 지역의 실기가 빡센다면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충북 같은 경우는 실기가 좀 약한 편인데 물론 제가 충북을 쓸지는 미리 몰랐지만 다행히 그래서 저는 조금 2차 준비는 그래도 부담을 적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아 네 네 네 네 저는 막 비법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수능 공부도 되게 늦게 시작했거든요 수능 공부도 고3에 시작했는데 고2 겨울방학 이때 시작했는데 그때도 뭔가 그냥 저는 한 번 한 번 되게 공부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고 마음을 먹으면은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따로 제가 다른 마음을 먹은 건 아니고 그냥 원래 제가 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아 나는 절대 안 지칠 거다라는 걸 확신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상으로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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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독은 이제 저는 ppt로 공부를 했으니까 ppt로 회독을 했습니다 이제 네네 맞아요 교수님이 이제 ppt 올려주시면은 그거를 그냥 정말 계속 봤어요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막 부글부글 끌어오르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마음에 생기죠? 이때 해야 돼 그러니까 파이팅 하시고 다들 이 과정을 거쳐서 저런 영광스러운 결과물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나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러한 과정이 나를 더 성장시켜줄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자꾸 얽매어 있게 돼요 근데 나를 인정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했다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주관적인 최선과 객관적인 최선은 달라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의 베스트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베스트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어요 반대로 나의 베스트가 다른 사람이 보는 베스트보다 훨씬 낮을 수도 있어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아까 재찬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꼭 합격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눈빛부터가 달라요 나한테 나를 밥 먹을 시간도 안 줬다고 얘기했잖아요 점심도 안 먹었고요 저녁도 안 먹었어요 나는 그리고 도시락, 점심 도시락 싸우고요 저녁은 아예 5시에 가게가 끝나서 한 10뼈분 쉬고 나서부터 첨삭이니까 9시 반까지 끝나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단 한 번도 못 쉬고 계속 팀을 바꿔가면서 받아요 그리고 끝나요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들의 열정은 눈에 레이저가 나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끌려오도 노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뭐라도 하나 더 가져가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합격할 건지 그렇다고 떨어진 사람이 열심히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그 진실된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합격자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글이글 거리는 이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마음이면 또 힘들어지죠 이걸 만들어내고 만들어서 느꼈던 이 느낌으로 쭉 이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